사랑하는 광순이 보고 있지? 다 우리 광순이 덕택이야 김지영입니다 광순이는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에요 정자, 광자, 순자 제가 어머니랑 너무너무 잘 지내는 스타일이라서 광순이!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좀 많아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캐스트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학습 영상입니다 학습 캐스트예요 학습 캐스트 봐봐 얘들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지? 일단 수업 양질의 교재 양질의 실무 그 다음에 자습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하나가 만족되지 않으면 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이게 성적으로 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현장의 친구들에게는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매년 사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사이클은 어때? 너희의 하루의 사이클 자 그래프를 한 번 그려볼까요?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되는 시간이 보통 9시 수업이 됐든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 다음에 점심 12시 그 다음에 저녁 한 5시 그 다음에 뭐 집 뭐 이 정도 전국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는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회인들 이들이 겪는 하루의 사이클은 이렇지 않을까? 너가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너네 아침에 몇 시쯤에 도착을 해요? 몇 시쯤?